1. 3. 3. 3. 우와 진짜 신기한거 나 지금 PC로만 지금 9분 보고 계신거 알아요? 대박이다 모바일 한 명도 없는거 처음 봤어 지금 여러분 다 PC로 보고 있는거죠? 대박이다 두번째 차례네요 모바일이 한 명도 안보고 있는건 처음이야 에이 모바일 한 명 들어오셨네 7. 6. 6. 7. 7. 10. 10. 10. 10. 10. 10. 10. 오 상대의 공격을 모두 방어하네 좋아 10. 10. 4. 3. 말타운 11. 좋아 더블 10. 5. 말타운 5 자, 오른쪽 아유, 아까 오른쪽이 계속 오른쪽 막히네 아! 아! 렐리아 마크를 건설해야지 해야지 11 좋아! 까죽고, 응? 가는거야 그렇지 5줄 잘 피해가는데 11 오우 좋아 지역을 선택하세요 좋아좋아좋아 여기지 어쩌우 이번에 여유가 좀 있는데 근데 뭐냐 오케이 좋아 오 여기지 오 오 독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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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턴 더블 8 말턴 아아 9 돈이 없네 아냐 버려 9 좋아 지역을 빼앗겼어요 6 지역을 선택하세요 5 5 사용 그렇지 이럴때 사용하려고 내가 가지고 있었지 8 아 이럴때가 아닌데 니켓인점만 걸리면 되는데 걸렸어 돈없어 쟤 돈없어 좋아 난 여기 숨어있을꺼야 11 어 뭐야 오 깜짝이야 7 안돼 9 아 안돼 4 아 안돼 아 매각대상을 선택 후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안돼 아 돈이 너무 없어 아이고 아이고 하아 9 말탑 하나만 걸려라 하나만 9 그렇지 아 안돼 여기 아니잖아 아 여기 아닌데 어 뭐야 넘어갔어 타인 아 바보같아 6 아 아 이거에도 오른쪽 아 너무하네 진짜 야 오른쪽을 그렇게 믿었는데 야 3번 다 떨어졌어 아 5 아이고 아 아 아 아 11 아 아 아 아 졌다고 봐야지 아 3 아 아 아 10 오 걸렸다 그 걸렸다 걸렸어 걸렸어 오 대박 오 대박 걸렸어 몰라 아직 몰라 이러면 이름 아직 모르는거야 이름 아직 모르는거야 진짜로 내가 다 인수할거야 여기 인수되었어요 돈이 있거든 지금 돈이 되거든 내가 지금 돈이 되거든 내가 지금 더블 10 8 오 걔 또 걸렸어 ㅋㅋㅋㅋㅋ 마이턴 우후 대박 6 아 안돼 이런 하지만 난 인수를 할 수 있어 돈이 있거든 돈이 있거든 돈이 있거든 돈이 있거든 멘드마크를 건설했어요 8 마이턴 와 이거 대박이다 이번꺼 5 어디야 5 찬스 카드를 보관합니다 5 5 아 설마 마이턴 오 다행이다 더블 4 오 다행이다 5 마이턴 8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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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흐름좋아 흐름좋아 근데 지금 제가 돈이 많단 말이야 6 아 제가 지금 돈이 많단 말이야 지금 아 쟤는 뭐야 야 야 어쭈 10 좋아 신의 축복 왔어 신의 축복 왔어 신의 축복 왔어 신의 축복 6 마이턴 4 나와라 4 제발 4 4 오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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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려라 제발 저기 딱 걸려라 대박이 너 어떻게 4가 딱 나오지 얼른 나와라 그렇지 걸렸다 걸렸다 오케이 뭐야 샀어 멘드마크를 건설했어요 마이턴 와 돈이 많구나 쟤가 더블 12 찰스 컷 공격할 지역을 선택하세요 마이턴 돈이 많아 더블 10 아 안돼 이럴 수가 마이턴 더블 4 11 11 찰스 나 어디에 있어 지금? 6 더블 6 9 아 얘 돈 너무 많네 너무 많은데 아 뭐야 내가 오른쪽 할때는 계속 떨어지더니 좋아 기부금 3배 다빨 정리 정리 에 다 어디갔어? 신의 축복 하 걸려라 제발 7 아 안걸렸어 연기 네 예스 오케이 크 몰라 몰라 나 지금 돈 900만원 900만원 생겼어 대박 이러면 모르는거야 이러면 모르는거거든 나 돼지 개척할거야 그렇지 넌 끝났다고 봐야돼 넌 끝났다고 봐야된다 돈이 없잖아 아 그 돈이 돼? 야 그 돈이 돼? 어 이건 뭐 다행이고 이정도면 다행이고 어쭈 야 어 넘어왔어 방어카드가 있었어? 어? 하하하하 으으 대박이다 대박이야 아우 미안하다 야 아우 미안해 방황카드가 있었네 어우 다행이다 어우 내꺼구나 방황카드가 있었어 3턴이 남았다고? 내가 이기고 있지? 그렇지 오케이 좋아 보자 보자 너 여기 올꺼 같다 여기 여기다가 신의축법 오케이 걸렸다 걸렸다 헤헤헤헤헤헤 예 투자에 달이 흐어우우 후후후 거기 올꺼 같더라 거기 올꺼 같애 거기 딱 걸릴꺼 같더라고 와아 와 대박이었다 이번판 이번판 진짜 재밌었다 아우 와 와 이번 판은 진짜 레전드다 레전드